여러분 이건 제가 가장 자신 있어요 다인이가 무려 100점이나 준 이 김치볶음밥 김밥 비법은 후다닥 말아볼게요 먼저 스팸권에서 봉지에 쏙 넣고 주물주물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으깨져요 잘 익은 김치는 그릇에 한데 모아 가위로 편하게 잘라주고 고춧가루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먼저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식용유 둘러 달군 팬에 계란깨 넣고 소금 착착 쳐서 튀기듯 굽다가 뒤집어가며 계란후라이 만들어줄게요 흐르지 않는 반숙이 되면 아주 좋아요 팬에 으깬 스팸 올리고 중불로 맛깔나게 볶다가 김치 투하해서 계속 볶아주세요 맛있는 냄새 솔솔 올라오면 밥 한 공기 넣고 밥을 뿌셔가며 섞다가 참기름 한 스푼, 통깨 착착 뿌려 쓱쓱 섞어 볶아줄게요 김밥김 길게 3등분 해주고 김치볶음밥 넓게 펼쳐주세요 계란후라이 올려 당겨가며 접어주듯 말아줄게요 김 끝에 물 발라 붙여줬어요 치즈 추가해도 정말 맛있어요 접시에 예쁘게 놓아주세요 들고 먹기 좋은 김밥 다인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으니 와 다인이 100점 주네 알게 되었을 때 육수 칠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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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